어디 숨어져 있었나? 그러니까 지금 봐야겠어요. 그러면 카메라 먼저 알려주지. 아니 편집하다가 아셨겠죠. 그때 근데 마지막에 네가 가져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? 그러니까 나 같이 갔다. 그때 형이 있어. 나 있어. 우리 셋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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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어. 가져갔다 이런 얘기로 끝났어. 내가 둘째 범위 있는 거 아니야? 우리 계속 같이 있었는데 형편집은. 우린 범을 아예 몰라 행방을. 진짜로? 비둘기가 가져가고 이런 거 아니야? 타이밍이. 잠깐만 지금 말로는 내가 범위이래. 너가 아니면 우리 거를 그 사람이랑 썼나? 제가 이렇게 뽑았지. 여기 대거하는 사람 중에서 가져갔겠지. 그리고 계속 볼 배분을 하고 있었고. 맞아 맞아. 하다가 놓고서는 시퀘션도 없어졌거든. 야 내가 잘 가. 야 진짜 미안하다 진짜. 미안하다. 어렵게 물어봤데. 미안하다. 어떡해. 어 왜 왜. 뭐야. 어 뭐 뭔데? 안녕. 응? 미안하다. 미안하다 지금. 미안하다 지금. 미안하다 지금. 원호 씨. 어쩐지. 근데 그렇게 시팀이 땐 연기를 해? 어디였어. 재밌다. 그래도 이게 몇 개월 만에 밝혀진 진실이냐? 우와. 3개월 만에 지금. 내가 한 번 뗄게요. 사자마자 없어진 거예요. 사자마자. 너무 열심히 응원해주더라. 어쩐지. 내가 괜찮아요. 승관아 계속해 계속해. 내가 계속해. 잘 오고 있어.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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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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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